나이스! 나이스! 야! 그렇다 황희찬이 뛰어줬잖아! 와! 근데 우루가이가 한 골 넣는 거 아니겠지? 진짜? 그러지 마라 진짜! 제발! 아! 나이스! 제발! 제발! 진짜? 진짜 우리가 간다고?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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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으아! 이겼다고? 아 제발! 제발 우루가이 제발! 오 제발! 제발! 가나! 가나! 아! 가나야! 아이유! 가나 한골! 야! 야! 잠깐만! 우루가이! 야! 우루가이 넣을 거 같은데? 가나! 한골 넣어버려! 그냥 넣어! 가나야! 넣자! 가나야! 때려! 하... 우루가이 씨... 아! 우루가이 티프 미쳤네! 저걸 막아? 나이스! 가나야! 아! 잠깐만! 우루가이 공격인데? 2등 남았어야지! 가나! 나이스! 와! 다리 쩔뚝거려! 가나 선수들도! 아... 끝까지 뛰어라! 아! 아... 못 보겠다! 아 씨... 와... 카바니 진짜... 마이 브로! 가나! 제발! 아! 제발! 내가 믿게! 내가 부르크... 부르크고 믿게! 제발! 아! 제발! 하... 우루가이 미쳤는데? 지금 공격력이? 아! 고특한! 버스트 블레이드야! 이 정도면... 존나 센데 지금? 어떡하지? 가나 키퍼! 나이스! 야! 아 씨... 프리킥이라고? 아... 나 이거 먹힐 것 같은데? 옐로 카드? 아... 아... 제발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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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.. 나이스 막았어 제발 나이스 우리가 간다 아 아